여기가 내가 점령할 것인가? 약자를 찾았다! 넷크라이스! 비켜 돼지야! 강화군! 얼짱각도 알지? 이게 요즘 그렇게 핫바다며? 레오야! 같이 찍자! 이게 보장차 잘 나오던데! 이거 여기 있지? 어? 나도 귀여운 거! 뽀뽀야 이거! 아니 짐은 예쁜 거 아니야? 얼굴 작아 보이려고 뒤에 있는 것 봐! 별것도 아닌 걸로 싸우고 있어 내 뚝배기 때렸냐? 우리 요정 금 가고 싶어? 야 왜 이리 와? 왜 싸우래? 누가 싸우래? 우리 크림은? 나도 봐줘! 춥배기! 채롤 얘들아? 크림은! 이거 꿀잼이네! 와 뭐야 쿠키! 진짜 어이없다! 대통수가 따가운데? 잉? 아휴! 아휴! 왜들 저래! 대! 대호야! 같이 슬라임 할래? 치! 그러지 뭐! 어이 크림군! 내가 부탁한 거 가져왔어? 아이 당연하지! 뭔데 뭔데? 나도 볼래! 네! 여자는 빠져요! 걸리면 안 된다! 걱정마 인마! 정말 좋은 친구야! 응?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! 크림이는 잘 보고 있나? 아무도 모르겠지? 이게 무슨 소리야! 남자들 또 이상한 거 보겠지! 쿠키야! 우리 화장실이나 가자! 캬! 시원하다! 쿠키야! 왜 웃겨 보여? 너무 슬퍼! 크림아! 화장실 같이 갈래? 응! 응! 혼자 가! 게임이나 할 사람! 야! 갈래 갈래! 내 사람 치러질까? 안 되겠어! 내 베프 불러야지! 응? 불렀어 크림군! 재미없어! 저 찐따 뭐하냐? 아! 돼지가 아니야! 나 찐따 아냐? 나 찐따 아냐? 나 찐따 아냐? 못 들어왔어! 감사합니다.